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징! 안녕하세요 위키매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제28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와게되서 되게 영광인데요 오늘 이렇게 무대를 해가지고 숨이 좀 차니까 조금 숨을 고르고 네 오늘 제28회 대축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금 타이틀곡 아이돌 라이클 걸프렌드라는 곡 들려 드렸는데요 어때요? 지금 즐거우세요? 아우 정말 열기가 대단하신대요 지금 이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것도 힘차게 해볼텐데 지금 이 열기 그대로 다음 곡인 수록곡 스테이 맨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한 번만 더 유료중 x2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6 한글자막 by 한효정